인사 나누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주차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7문제 정도 되어 있죠. 저번주에 배운 거하고. 가장 적당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앞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거의 대분들이 등기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 6번하고 7번은 점유권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충분히 그대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꼼꼼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는데 문제 한번 봐보시면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요. 이 문제는 186조하고 187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문제가 한 5년간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데 작년 33회 때는 이 문제가 공제가 됐습니다. 나오질 않아서 올해 좀 신경을 쓰고 갈 필요가 좀 있는데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동은 등기 안 하죠. 물권 소멸 사유 중 혼동. 이건 X가 되고요. 이 교환계약은 계약이니까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지상권의 소멸 용익물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등기 안 해도 되죠. 당연히 되는 거고 이 매매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 매매 예약 완결권이 독자적으로 문제를 낸 게 한 번 있어요. 한 번 이것만 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호텔 예약할 때 예약 그럽니다.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입고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일주일 뒤에 입고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미리 예약을 해놓을게요. 이게 매매 예약이거든요. 아니면 요즘 코로나가 다 풀려가지고 이제 놀러 가는 시즌이 돼가지고 다 놀러 갔나 봐요. 그렇죠? 놀러 가면 보통 호텔 같은 거 예약하잖아요. 뭐 펜션을 예약하거나 그러면 그 예약 자체도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예약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내가 당일날 호텔에 가서 프론트에서 제가 왔으니까 좀 내놓으세요. 방을. 그게 예약 완결권이에요. 그게 예약 완결권인데 예약은 성질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예약을 마무리 짓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예약 완결권이거든요. 이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자체는 단독행이에요. 이게 단독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예약 완결권을 고객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호텔 측에서 가지고 있느냐 둘 다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구별되긴 해요. 이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이기 때문에 10년짜리 제척기간이 걸리긴 합니다. 10년 안에 행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10년까지 기다리겠어요. 호텔에 전화를 미리 하죠. 오실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예약 완결권, 단독행이 하고 들어와 있는 거고 이 예약 완결권은 당연히 뭡니까? 등기해야 돼요. 계약 마무리니까. 그다음에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의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거 보인가요? 공용 부분은 그럽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빌라를 생각하면 되죠. 빠른 스텝으로 본다면 이게 이렇게 수업이 연장이니까 이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진도가 늦어진 경향이 있어요. 이걸 빨리 풀어버리면 되는데 답만 찍고. 그런데 풀어놔도 나중에 가면 버리거든요. 집합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물 자체가.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들어갑니다. 이런 게. 그런데 빠르다고 다 좋을까요? 우리가 편의점에 가면 산분 카레 있잖아요. 맛있나요? 그런데 빠르죠. 요즘은 거의 대부분 중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보다는 나이가 좀 적어진 추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다 그러면 30대 후반은 많고요. 밑에를 적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40만 정도가 원세를 내고 실제 시험을 보는 사람이 한 26만, 5만 정도 보는데 그중에 80%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합니다. 나머지 15%에서 20%가 젊은 사람이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지긋해요. 공부를 하는 방법이. 천천히 나가는 걸. 좀 빠른, 젊은 사람들은 빠른 축으로 해당됩니다. 시험에 나올 것만 찍어주세요. 찍어줬어요. 그런데 배경이 없다 보니까 못 따라가요. 점수가 안 나온다고. 예전에 지금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모 대학에 정확히는 서울에 부동산학과라는 게 나온 게 건국대학교였는데 거기 졸업생이 보통 200명입니다. 그런데 중개사직증을 가지고 나가는 졸업생은 5명 안에 들어가요. 그렇게 쉽지가 않은 시험이었던 게 이건데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 이거지. 알아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점수를 맞히는 게 중요한 거지. 양은 의미가 없어요. 30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하우스포인데. 계속 빚만 내고 있고 지금 7%대에 주택담보대출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어떤 게 맞는지는 몰라요. 댓글은 달지 말고. 나도 모르니까. 그렇다 이런 의미지. 이게 501호입니다. 이게 502호고요. 이걸 뭐라고 하죠? 노론세? 이걸 전유부분이라고 해요. 그럼 전유부분이 있고 여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공용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구분소유권의 객체는 누구를 말할까요? 구분소유권의 객체는 전유부분만을 말한다. 그렇죠? 이게 구분소유권의 객체를 의미합니다. 얘를 말하는 것이지 얘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공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인데 공용부분은 두 개로 나누죠. 하나가 구조상 공용부분 또 하나가 귀약상 공용부분이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입니다. 등기 한가요 안 한가요? 등기를 안 하는 거죠. 귀약상 공용부는 노인정, 시니어센터라고 하는 거. 지금 관리소 이건 등기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표지부만 있는 등기가 이 귀약상 공용부분입니다. 대지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뭐라고 하죠? 이 부분을 법정대지 이렇게 되죠. 법정대지 다른 말로 당연대지 그럽니다. 당연대지. 이건 죽어도 분할 자체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화단, 주차공간 나오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귀약대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대지 사용권 그러면 얘를 말하는데 원칙은 분할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할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귀약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다면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용부분은 죽어도 분할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요. 전유부분. 전유부분하고 공용부분 분할할 수 없다.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할할 수 없다. 다만 귀약으로 달리장할 때는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공은 죽어도 분할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고 귀약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전대는요. 전대는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귀약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죠. 이게 가끔 헷갈려요. 이게요. 그래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분할할 수 없다. 귀약으로도 안 된다. 전유부분, 대지 사용권은 분할 안 된다. 그런데 귀약은 된다. 이렇게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 공용부분이니까 복도계단 엘리베이터잖아요.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등기가 되는 건 니은하고 니을. 두 가지가 정답이 되네요. 답이 찾으면 되겠죠. 몇 번인지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2번호 가볼까요? 갑은 을소의 건물을 매수하여 다시 병에게 놓아야 했다. 난 이쯤 읽어보면 나는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무슨 문제인지 바로 뭡니까?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병. 다이렉트로 넘어가겠죠.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네요.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병은 직접 청구. 키워드죠. 있다. 여기에. 이번에 을의 갑. 을이 누구죠? 중간자죠.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보이신가요? 어차피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갑과 병이 계약을 한 건 아니에요. 계약이 된 건 아니고 계약은 갑과 을, 을과 병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중간자 을의 등기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갑으로부터 병명유 경료된. 이미 경료가 됐습니다. 이미 경료됐다. 보이시죠? 그럼 소위권 이전 등기는 유효, 유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에 갑과 을사의 매매 대금 인상입니다. 인상. 나는 인상되면 중간 안 익습니다. 워낙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20년 넘게 습관이 돼서 미지급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무조건 갑과 을사의 대금이 인상되면 100% 미지급입니다. 미지급이 되면 끝허리의 등기 청구권, 병의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도 나왔네요. 양도 나오면 뭘 찾으라고 그랬죠? 통지, 그다음에 승낙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승낙이 없어요. 그래서 양도란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끝허리. 없다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있다 그려버리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오래 볼 필요는 없는 지문이잖아요. 양도, 통지, 승낙.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승낙이 절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끝에는 무조건 없다가 정답이라고. 알아듣죠? 네. 세 번째.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로 되어 있네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 그러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에다가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1번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2번 을 앞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력 없습니다. 맞죠? 2번 을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가등기를 할 때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왜? 가등기 할 때부터가 아니라 본등기시가 되는 거죠. 본등기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단지 순위만 뭘로 가는 거예요? 순위만 가등기로 올라가는 거고 본등기, 소유권 취득은 본등기시에 합니다. 예를 든다면 가등기가 5월 1일 날 했다. 그렇죠? 그런데 가등기에 계속 뭘 받아오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를 8월 1일 날 했다. 그렇죠? 그럼 이 본등기의 순위는 뭘로 간다? 5월 1일 2번으로 가는 거잖아요. 순위는 소급이 되지만 소유권 취득은 언제예요? 8월 1일 자. 8월 1일 자. 본등기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거. 틀린 거죠. 소급여가 나와버리니까. 문장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이거. 그다음에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했네요. 병에 이전했네요. 그러면 여기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3번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됐네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현재 소유자. 병. 그다음에 가등기 설정 당시 소유자는 누구? 갑. 그러면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때 누구한테 청구해요? 갑에게 가등기 설정 당시 소유자인 거지. 병에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병은 직권으로 말소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누구한테? 취소인 줄 아세요? 가등기 설정 당시예요. 당시의 소유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가등기 설정 당시 소유자. 갑. 그래서 여기는 병에게 청구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4번에 을이 가등기 후에 갑이 정액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네요. 그럼 을이 나중에 본등기를 하잖아요. 이 가등기는 직권 말소입니다. 그래서 물상 보증인의 지위를 갖는다가 아니라 양립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멸시켜버립니다. 5번의 을은 가등기 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가등기에 대해서 부기등기 동그라미 양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있다라고 합니다. 잡이 없네. 오른 거 어디 있죠? 1번 있었네요. 그러면 이 2, 3, 4, 5는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해 줄 필요는 있어요. 가등기가 작년에 우리 시험에 배정이 돼서 통째로 나기는 좀 어려운데 하나 정도나 두 개 정도의 지문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시법 쪽에서는 가등기는 워낙 신처럼 다루잖아요. 그게 뒤에가 한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되네요. 4번 등기 추정력인데요. 등기 추정력은 오래 조심을 하고 가셔야 돼요. 민법에서는. 뭐가 있냐 그랬더니 오른 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오른 거. 1번 원인 없이 부족법 말소된 등기입니다. 이 부족법하게 말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말소 회복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말소 회복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등기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등기는 성립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할 때 혼인신고를 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뭔가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관하고 있던 주민센터가 화재로 소실이 됐어요. 그럼 내 와이프 아닌가요? 존속 요건은 아니에요. 그 서류가 등기가 없어도 내 거라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거네요. 그렇죠. 소멸이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오른 거. 그럼 이건 뒤집으면 추정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해석이 또 안 되죠? 추정력 있다 없다? 있다. 추정력 있다.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니까 소멸하지 않는 거다는 거잖아요. 이게 뒤집으니까 추정력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등기부상 물권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만 등기 추정력을 원용할 수. 원용은 끝이 벗는 걸 원용이라 그래요. 원용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야? 등기부상 물권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만 원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건 에브리바디 전체 다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소유자, 그다음 또 누가 있나요? 승계인 또 누가 있어요? 제3자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상관없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이 나오면 안 되죠. 우리가 이게 부동산이지만 내가 점유하고 있다고 그럼 내 거로 추정해 줄 수 있나요? 아니지. 등기부상 명의자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점유 추정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등기된 부동산이든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든 기본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해 줍니다. 건물 보존등기예요. 보존등기는 최초로 하는 등기 아닌가요? 그럼 그 사람이 신축을 했다는 게 다당한 건데 나는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축한 게 아니다 그러면 추정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져버리죠, 이거는. 전 소유자, 이건 특조법이라고 그래요. 특조법이 나오면 그냥 여기에 특, 그다음에 조법이라고 하거든요. 특조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면요. 다행히 등기의 추정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깨진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일단 답이 나와 있긴 하죠. 그렇죠? 1번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1번뿐만 아니라 전체 기억하시면 되는데 5번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가두면 여러분들, 특조법이 보통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떨어지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혹시,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동성동본일 때는 8촌이네인가 혼인신고를 안 받아주잖아요. 동성동본, 우리나라는 8촌이고 일본은 4촌인각이에요. 4촌 내에서는 혼인신고가 안 되는 거고 우리는 8촌 내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애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누가 뭐 압니까? 길거리 와다 갔다가 하다가 눈이 마주쳐서 사랑이 싹 쓸 수가 있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동성동본이더라. 혼인신고가 안 되잖아요. 얘가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학교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이게 열어줘요.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자가 해수출생신고를 해가지고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열어준다고 그게 특조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일정한 제한 때문에 등기를 못했던 거야. 그 기간을 넘겨버린 거거든요. 그걸 등기할 수 있도록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가 되면 당연히 그 기존의 권리가 계속 추정력을 받을 수가 있도록 해주는 제도예요. 이게 특조법, 특조법 하는 게 나중에 실무에 나가면 많이 들을 거예요. 5번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절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그라미, 이전 등기, 절차 또는 플러스 뭐예요? 원인이라고 하는 거 적법 추정돼야 안 돼요? 적법 추정이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거야. 아니면 농치증을 제출했을 거야. 대리권이 있었을 거야라고 추정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예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소유권 취득을 취득한 걸로 주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적법 추정력이 되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됐어요. 그럼 불법 말소된다 하더라도 등기는 존속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말소회복. 그러면 최종 명의자가 등기 권리자로 아니 권리자로 추정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고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을 다소 태양 모습입니다. 원인 등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다고 해서 추정력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등기 명의자의 등기 원인이 지금 증여로 돼 있더라. 그런데 등기 명의자가 저는 증여를 받은 게 아닙니다. 난 이건 매매로 가져와서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소유자가 아닌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은 추정력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는 무조건 땡큐죠. 이런 문제 나오면 추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부터 4번까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가등기 추정력은 어디서 들었나 봐요. 잘 안 나오다가 그날 학원에 왔었나 보죠. 그래서 가등기 추정력이 없다. 이건 기억을 해가지고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얘가 답이지 뭐. 그렇죠? 그럼 붙어요 안 붙어요? 붙는 거야.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나온 게. 자, 그럼 6번에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에 선의 점유자입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칙권 있잖아요. 과실 취득했죠. 그럼 회복자에 대해서 통상의 피로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뭐는 된다. 특별 피로비하고 유익비는 가능해요. 이번에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이 있는 사이로 멸실이 됐어요. 소유 의사가 없다. 그럼 뭘로 가는 거죠? 타주인데 뭘로 가요? 선의. 그러면 선타가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임차권이 있다고 오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임차인이라는 사람. 전부 배상해야 된다. 전부. 보여요? 피로비, 악의점의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악, 고별실릭이 없습니다. 선의자, 악의자. 비용상환청구권, 피로비에서 법원이 상환기관 허여? 이런 제도는 없죠. 상환기관 허여는 누구에게 있는 거죠? 유익비에게 있는 거고 피로비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쥐어버리고 여기다가 유익비를 치면 이건 완전히 완벽한 질문이 돼요. 그리고 상환기관 허여가 되면 뭘 생각해라? 오케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민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보니까. 악의점유자가 과실. 한자가 다른 거 보여요? 과실을 수치하지 못했어요. 그럼 과실이 있는 거잖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써요? 책임이 있는 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과실을 수치하지 못했다면 보상을 하죠. 책임이 없으면 보상할 이유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됐나? 4번이에요. 틀린 거. 7번 가볼까요? 점유자 해보자. 틀린 거. 1번의 점유물에 과실을 취득한 선의점유자. 그렇죠? 피로비 청구권.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통상. 그렇죠? 과실 취득했죠? 통상 피로비 청구하지 못한다. 악의점유자. 책임이 있네요. 그럼 뭘로 가요? 현존이 아니라 전손해.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됐고. 3번의 악의점유자. 이게 악이잖아요. 받은 이기죠? 이자 붙였죠? 지연이자 붙였죠? 그렇죠? 이게 뭐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로 전손해를 배상한다. 이 말과 같은 문구입니다. 이 문구 자체가. 변화가 들어오니까. 유익비는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현존해야 되죠. 피로비는 현존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피로비는 달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일러 고치는 것들이, 보일러 수돗꼭지 같은 거, 지붕에 비 새는 거, 고치는 거. 이게 피로비잖아요. 그럼 피로비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달아지는 거잖아요. 현존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유익비는 뭐라고 했어요? 잔디를 깔았으면 잔디가 살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뭔가 쌍꺼풀 수술을 했으면 쌍꺼풀이 남아 있어야 되지 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유익비는 현존하고 있어야 돼요. 현존. 유익비 상환을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허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네요.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조심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올해.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체크하시라고. 자, 오늘은 우리가 소유권, 주의토지통유권 했었나 이거? 그러면 취득쇼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정리는 해놨었나요? 우리가 상림관계. 아직 정리 안 했다고요? 자, 원래는 다음 주까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다 다음 주까지, 5월 첫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업으로요. 아셨죠? 그때까지 해서 마무리할 테니까. 왜 그러냐면 8주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 부어 어디죠? 특별법이 들어가서 특별법을 거꾸로 해 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 게 좀 있네요. 자, 우리가 이걸 하나 좀 정리하려고요. 빨리 가면 좋은데 못 따라오는 것도 있고. 자, 어떤 걸 하나 정리를 해야 되냐면 상림관계에서 여기 옆에 프린트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죠. 여기 옆에다 빈 공간이 있으면 하나 좀 써놓을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다가. 어떤 분은 이건 메모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달았죠. 이거 안 만들랍니다, 그냥. 그런데 이게 뭘 하나 해주면 계속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책자가 원래는 부피를 양을 줄여서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치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만들어내려면 상당히 골몰이 썩어요. 이걸 어떤 걸 집어넣고 빼고 그래야 되니까. 상림관계에서는 이걸 하나 좀 정리를 내가 해라고 했던 것 같아. 아마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 토지 정리했나요? 이웃 토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몇 가지. 우리가 상림관계는 한 30개 정도의 조문을 갖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사용하기도 해요. 그럼 이웃 토지를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웃 토지를 사용하려면 그 사람이 승낙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승낙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로 가름할 수가 있어요. 판결로. 판결로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주거용 토지가 있잖아요. 주거용. 주거용 토지는 승낙을 받아야 되고요. 반드시. 이건 판결로 가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판결을 받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이것 정도 하나 옆에다가 정리해 놓으시라고. 저번 주에 봤는데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혼자 보실 때 좀 편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걸 좀 정리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논두렁, 밭두렁, 담벼락이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가 담벼락을 설치하려면 칭량을 해야 되잖아요. 칭량을. 칭량을 할 때에 칭량 비용이. 이렇게 쓸까요? 담. 그다음에 경계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칭량 비용이 먼저 들어가요. 칭량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칭량 비용은. 이건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해야 돼요. 면적 비례 부담이고요. 그다음에 설치 비용은 누가 들어가는 거야? 설치 비용은 절반 시, 균분, 절반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만약에 이 경계표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 이게 건물이에요. 이게 건물. 설치 비용을 균분하여 부담을 했잖아요. 절반 시. 그럼 경계표나 담은 뭐가 돼요? 원래는 공유가 된다는 의미하고 같아요. 공유가 된다는 말과 같은 소유, 공동 소유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 담이나 경계표가 건물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건물의 일부가 경계표 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공유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공유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공유가 돼버리면 건물 전체가 공유가 돼버린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경계선에서 담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 외벽이 경계선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예전에 이웃 토지에서 나무가 넘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단독주택에다가 감나무나 밤나무를 심었어요. 시골집 같은 데 가보면. 그런데 요즘은 막 단독주택 같은 데다가 등나무 같은 거 심고 그러는데 인생 꼬여요. 알겠죠. 등나무 같은 거 심는 건 아니고 그건 공원이나 가면 있는 거. 벤치 위트에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등나무. 꼬불꼬불 올라가는 거. 그런데 웬만하면 집에다는 풍수하게 해서는 꼬불꼬불 올라가는 걸 직물을 키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게 보통적으로는. 그리고 2미터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은행나무 같은 거. 속성수라. 빨리 자라잖아요. 태풍 쳐가지고 엎어지면 단독주택에 자다가 깔려 죽어요. 이게 옛날에 초가집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2미터 이상 올라가는 나무는 키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나무 같은 건 잘 안 키워요. 그런데 집에다가 은행나무를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엄청 잘 자라는데 이게. 자기 취향이니까. 취향이니까 깔려 죽든 안 하든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이게 나무 가지가. 이걸 수지라 그래요. 나무 가지가 넘어올 때가 있어요. 넘어온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제거 청구를 먼저 해요. 제거 청구를. 그런데 이 1차적으로 제거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제거를. 그러면 이걸 이무제거를 해버립니다. 이무제거 순서. 두 번째는 이무제거.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나무 뿌리가 아니라 목근. 뿌리라고 하는 거 있죠. 뿌리. 나무 가지가 아니라 뿌리가 넘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1차적으로 제거 청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뭐예요? 이무제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만 더 쓸게요. 뭐가 있냐면 경계선에부터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가 경계선이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가 있잖아요. 건물을. 그렇죠? 그럼 여기가 0. 얼마를 떼야 돼요? 5미터를 떼야 돼요. 반 미터를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의 건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몇 미터를 띄워야 돼요? 반 미터를 띄워야 됩니다. 반 미터가 얼마죠? 나 샴 볼 때 이게 나왔었거든요. 반 미터, 반 미터 외우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0.5미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반 미터하고 0.5미터가 다른가?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로.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적이 당황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계선에 0.5미터를 띄워야 되는데 위반을 했단 말이에요. 위반을. 그러면 이 건물은 철거 대상이 돼요. 다만 위반이 됐다 하더라도 예외로 건물이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건물이 완성이 되었거나 건축한 지가 1년, 1년, 착공 1년 후가 됐다면 이때는 철거 청구는 안 돼요. 철거는 안 되고 무엇만 된다. 손배만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옆에 주의 토지 통행권하고 같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들고 다니면서 그 프린트를 읽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제가 뭐라고 했었나요? 통로가 있나요? 없나요? 통로가. 통로가 일단 없어야 돼요. 동거로만 쳐볼까요? 프린트물에다가. 통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과다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갈 때, 욕할 때 한다 그랬죠? 통로가 없는 것 동그라미, 과다비용 동그라미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게 좀 잘 나와요.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게 아마 24회, 26회, 27회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세 개는 문구세요. 단, 편리성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편리성으로는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아,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최소 최대, 최소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이건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인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고정인가요? 이동인가요? 이동할 수 있다. 이건 고정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봐주시면 되고. 공로가 개설됐어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소멸해요. 도로가 놓이면. 변경 가능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고정은 아니다. 단, 그건 안 돼요. 만약에 통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합을인데 통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이게 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을이 불편했나 봐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쪽으로. 반두쪽으로 이렇게 통로를 개설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편리성이에요. 예를 들면 이동이 가능하다는 건 통행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야. 건물을 지으다 보면 통로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동이 된다는 것이지 이리 다니는 게 불편해가지고 이걸 옮겨가지고 다닌다? 이건 편리성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건 주의 토지 통행권을. 편리성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조심하세요. 누가 통행 부담한다. 통행권자가 유지 보수를 하는데 소유자가 보상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손해가 적은 거. 이건 채소라고 했죠. 채소로 사용한다. 현재 이용 상황만 고려하지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았던 질문이죠. 9번. 건축법을 참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죠. 건축법은 보통 도로가 몇 미터죠? 4미터. 거기보다 넓게 할 수도 있고 뭐라고요? 좁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구속당하는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10번. 보상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때 보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는요? 직접 본할 자는 유상, 무상, 무상. 다만 누구는요? 특정 승계인은 이건 뭘로 갑니다? 다시. 유상으로 전환된다는 거 하나하고 하나 더 기억을 해 주세요. 무상이 뭐가 있냐면 통행권자가 있습니다. 통행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가 있거든요. 허락을 받은 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도 얘는 무상이에요. 보상의 의무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무상 통행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직접 분할 자, 또 하나가 통행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무상 통행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가자고요. 이제는 어디를 됐죠? 저번에 한 번 더 살펴본 거였고 이제는 취득쇼를 좀 봐볼게요. 그런데 취득쇼를 먼저 제가 설명을 한 번 해보고 그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소유권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취득시하고 공유관계예요. 그런데 취득시하고 공유관계가 어렵지는 않아요. 포인트만 잡아놓으면 되거든요. 포인트만. 그걸 좀 잡아볼게요. 우리가 취득시호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점유, 취득시호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등기부 취득시호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등기부 취득수는 하지 말라고 해요. 이것만 일단 해라. 이것만. 이것만 깨끗하게 해놓으면요. 이 등기부 취득시호는 선이 무과실이 답이거든요. 나중에 가보면 요것만 시험에 나와요. 요것만. 그래서 이건 제껴놓고 요걸 좀 많이 신경 써라. 공유에서 공동소유에서도 공유, 합유, 총유가 있거든요. 공유만 신경을 쓰시라고. 합유, 총유는 나중에 문제 두 문제 딱 풀면 해결이 돼요. 그럼 점유취득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렇게 가베토지예요. 여기에 담벼락, 지적도. 그다음에 이렇게 의뢰에 담벼락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 거고. 그럼 의뢰라는 사람이 이 땅을 매입할 때 이 가베토지가 내 담벼락 안쪽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일부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자주 점유죠. 내 건 줄 알고 사용을 한다고 지금. 그림을 그려볼게요. 가베라는 사람이 소유자고 의리라는 사람이 점유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0년인데요. 취득시호를 물어보려면 반드시 전제조건이 있어요. 시호가 뭔가 완성이 됐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아직 등기를 안 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항상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유치권 있잖아요. 유치권. 유치권의 전제는 채권, 받을 돈이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없으면 유치권을 꺼낼 수가 없어요. 말을. 똑같아요. 중간 생략 등기, 그렇죠? 중간 생략 등기, 갑, 을병으로 넘어왔고 등기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걸 보통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을이 20년 시호 완성했죠.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시호는 완성이 됐는데 완성이 됐는데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를 문제로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지 없느냐? 관계없어요. 그냥. 누가 진짜 소유자인지 관계없이. 을이 몇 년간이에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그다음에 평온하게 소유의사는 자주 점유를 말하는 거예요. 타주 점유는 안 돼요. 무단 점유. 남의 거라는 걸 알면서 점유한 사람 있죠? 가끔 이 취득수를 물어보면 제가 시올의 땅이 있는데요. 내가 아는 형님한테 임대차 했습니다. 그분이 그 땅을 경작한 지가 30년 됐는데 그럼 그분이 취득시호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임차인은 처음부터 점유를 개시할 때 자주 점유가 아니에요. 타주 점유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면서 점유를 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이 요건에서 빗나가버린 거야. 소유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임차인은 타주 점유거든요. 그다음에 공공연하게. 즉 동네 사람도 이 땅이 을꾸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점유한다. 그럼 이때 을이란 사람이 20년간 시호가 완성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20년간 시호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시호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호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시호가 완성이 됐다는 건 을에게 소유권을 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뭐가 나온다는 거야? 등기. 등기 청구권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등기 청구권은 을이 누구에게?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이 된 거예요. 뭐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건 계약이 아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채무불리행이에요. 채무불리행이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채무불리행은 계약을 전제로 해서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두 가지가 있었죠.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돼요. 그럼 채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없는 자가 등기를 청구하는 거거든요.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의리라는 사람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친구가 점유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점유를 상실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병한테. 그럼 이 점유가 시효를 완성해놓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병한테. 이렇게 점유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의뢰 입장에서는 점유를 상실한 거거든요. 알겠나요? 그럼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 바로 시효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이 시점에서 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가 뭐가 들어가면 안 되냐면 즉시 소멸한다 그러면 안 돼요. 등기청구권. 의리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즉시 소멸한다 그러면 X가 돼버린다고. 이걸 우리 시험에 세 번 정도 물었고요. 작년 모의고사에 두 번, 방문각에서 한 번 이렇게 문제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란 글자가 들어가면 조심해라는 거. 일단은 등기청구권이 발생이 됐고요. 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등기가. 등기가 이루어지면 의리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여기 등기할 때부터 취득할까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그게 논점이 된 거야. 만약에 이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값은 소유권을 줘버린다고. 그리고 20년 동안 남의 땅을 불법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해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려요. 그래서 등기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은 소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면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돼요. 그럼 처음부터 내 땅을 내가 점유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형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네파토리예요. 이게 기본적인 네파토리. 따라올 수 있나요? 무슨 말인지? 너무 빨랐나요? 지금 우리가 4월달이라 곧 5월달이 되면 더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걸 제가 세 개를 찾아볼게요. 세 개가 포인트인데요. 하나는 이거입니다.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자고 을이 점유자가 되어 그럼 20년이에요. 항상 이 친구는 시호를 완성할 거예요. 시호를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이 되잖아요. 을은. 그럼 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하냐가 문제예요. 누구에게 청구하냐? 시호가 완성이 됐어. 그럼 시호가 완성이 됐을 때 누구에게 등기를 청구할 거냐? 청구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됐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시호 완성 당시 누구라고 했어요?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호 완성 당시 소유자가 정답이란 말이에요. 시호 완성 당시 소유자가. 그럼 시호 완성 당시가 언제예요? 여기가 된다고. 20년. 그렇죠? 여기가.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시호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따가 여기가 만약에 15년. 여기가 뭐냐? 5년. 그러면 5년 뒤에 병은 소유권을 잃어버린 형태가 되잖아요. 왜? 등기를 청구해버리니까.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니까. 그렇죠? 그럼 병은 나는 억울하다. 왜 20년도 안 됐는데 내가 왜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중심이 있어요. 기준점이 누구냐? 병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소유자를 가지고 기준점을 삼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알아들어요? 아니, 컵에다가 내가 뭡니까? 컵에 갖다 놓으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술잔이라고 하고요.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잔이라고 하고요. 뭐 그냥 물을 마시는 사람은 물잔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물여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잖아요. 지금 이 사람, 의래예요. 우리는 점유자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병이 5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점유자가 20년을 채운 거잖아요. 그럼 이 병은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요. 왜? 완성 당시 소유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뭐가 됐어요? 변경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누구예요? 여기서는 의른 누구에게? 병에게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건들 필요가 없어요. 시효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이것이 문제가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아까 이렇게 소유자였죠. 그다음에 을이 뭐가 돼요? 점유자. 이게 20년인데 시효를 완성했는데 아직 등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은 시효 치득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냥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팔았다고.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는 누구였어요? 여기에. 갑였죠. 그러면 완성했는데 등기하기 전에 바뀐 거잖아요, 병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시효 완성 후 이렇게 쓴다고요? 완성 이후에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변경이 생긴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은 총 두 개예요. 하나가 뭐냐? 첫 번째가 여기서 가장 관점, 논점은 이거예요. 을이 새로운 소유자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병에게 시효를 주장할 수 있냐? 주장을 해서 등기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점장에 가면 뭘 하냐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 취득시효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했다 이런 멘트를 또 넣어줘요. 그럼 이게 알면서 이걸 매수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병이? 악이라는 거지. 그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선이 악이 불문이에요. 불문하고 이 친구는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왜 그래요? 이건요. 공식이에요. 공식. 이게 왜?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닌데 어떻게 병한테 등기를 청구해요? 우리는 약속을 했는데. 등기 청구는 시효를 완성할 당시 소유자라고 이미 못을 박아놨다고.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갈 때예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그러면 안 되지. 완성 당시 소유자가 등기 청구 상대방이니까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요? 카비지. 얘는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 거니까 병한테는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다만 그건 있어요.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는데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지. 그렇죠? 그럼 누가 소유자인지. 갑이죠? 그럼 가능하죠. 그런데 병은 안 된다고 지금 이건. 완성 이후에 새로운 소유자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이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 의리라는 사람은 시효를 다 완성해놓고도 등기를 못해가지고 지금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 원래 소유자 갑에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갑은 내 땅을 내가 판 거예요. 누가 내 땅을 취득시효했다고 누가 알겠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팔았다고. 그럼 을은 갑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결국 을은 소유권 넘겨주고 끝나는 거야. 그냥 그대로 비켜주면서.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 누구한테 갑이라는 사람에게 시효를 완성한 이후에 등기를 청구했던 거야. 등기를 청구했는데 갑이라는 놈이 소유권을 잃을까 봐 이걸 팔아버린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뭐야? 시효를 주장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건. 시효를 주장했다는 전제. 셈장에 가면 시효를 주장했다는 말도 나오지만 갑이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 포인트가 문제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때 누구한테요? 1번. 을은 병한테 뭘 청구한다? 이게 불법행위라 그래. 이건 채무불량이 아니에요.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뭘 청구한다? 손배청을 청구해요. 손해배상을. 그래서 이거 불법행위를 채무불량으로 바꿔서 답을 만든 게 두 번 정도 돼요. 이건 불법행위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효를 주장했는데요. 그 사이에 토지가 뭐가 돼버린 거야? 수용이 돼버린 거야. 수용이. 그럼 수용이 돼버리면 보상금이 지급될 거 아니에요? 그 보상금은 누구한테 지급하겠어요? 등기 명의자인 갑에게 지급을 할 거라고. 원래. 그럼 갑이 받으면 안 되지. 이 보상금을 을이 가져올 수 있냐. 이게 대상청구권이라 그래요. 대상청구권. 그럼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단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반드시 뭐예요? 시효를 주장했다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을과 갑 간의 관계는 이걸로 해결을 합니다. 다만 다시 돌아오면 을은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시효를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병하고 둘이 통정을 한 거예요. 통정을. 야, 내 땅을 의리 취득시효 했더라. 네가 좀 가지고 있어. 우리 매매, 가장 매매해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자. 이걸 통정허위를 했어요. 통정허위를 해가지고 병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거나 명의신탁을 한 거야. 얼른 빼돌리는 거죠. 명의신탁. 그래서 두 번째 명의신탁. 명의신탁을 했거나 세 번째 우리가 적극가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적극가담.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병의 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돼요. 그럼 무효가 되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지. 아직 등기를 안 가져와서 갑을 대위에서 말수합니다. 이건 대위, 말수를 할 거예요. 그럼 대위 말수하면 이게 없어지죠? 그럼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때 등기를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 나오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여기가 병이 지금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여기서부터 몇 년간이에요? 20년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게 2차 취득시효라고 해서 을이 여기서 한 40년 넘게 사는 거죠. 그럼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때 소유권을 주장해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소유자가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시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으로 바뀌고 무로 바뀌고 마지막이 무다. 그럼 무한테 청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무한테 청구를 못한 사이에 또 팔려부수 왔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추장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뭐예요? 3차 취득시효가 진행될 수는 있겠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오면 그분은 갔겠죠. 그럼 이게 하나가 있고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하나고요. 하나가 또 있어요. 갑에서 아까 병으로 넘어갔었잖아요. 이게 무효가 될 수 있죠?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회복되면 그렇죠? 갑의 권리가 회복이 되면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건 또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문제에 걸리적거리는 문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걸 먼저 기억을 해놔야 여기다가 다른 판례를 얹어요. 아니면 그냥 상상 누각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도 하나 기억을 하시라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면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안 해버리면 돼요. 왜? 여기 하면 문장이 싫어해요. 학생들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요즘은 쉬운 걸 하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르쳐주려고 해도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것만. 그럼 얘는 민법이거든요. 여기까지는 민법 공부를 하는데 여기까지 하고 그만둬버리면 점수가 안 나와요. 문장 해석이 안 돼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게 갑이에요. 소유자. 강의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강의는요? 그냥 쉽게 하면 돼요. 점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너희들은 그냥 쉽게만 배워. 그리고 시험장에 점수 내는 건 당신들이 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게 가장 좋아해요. 요즘 강의 스타일을.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가면 거의 합격률이 떨어져요. 점수가 안 나오거든. 그럼 봐봐요. 이게 점유자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뭐야? 20년이죠. 자, 얘가 바뀐 것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럼 얘가 바뀌었어요. 병에. 자, 그림을 봐보면 의리시호를 완성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시호를 완성했잖아. 완성했는데 지금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넘긴 거죠. 지금 점유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병. 그럼 병이 시호를 완성했나? 그렇죠? 그럼 자, 점유를 승계받은 병은 직접 시호를 주장해서 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O, X. 그림이 보여야 돼요. 안 되지. 얘가 시호를 완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 걸 완성한가? 을이 완성을 가져온 거지. 그럼 을은 어떻게 청구해야 돼요? 을을 대위에서 등기를 청구한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이해해버리면 안 해오면 돼요. 끝.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보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문장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점유권을 승계받은 사람이지 소유권을 승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점유권을 승계받은 거잖아. 여기는 소유권을 승계받은 거고. 글자, 문장을 읽을 때 조심해라는 거죠. 단지 이건 있어요. 얘가 여기서부터 자기가 스스로 20년 채우면 돼요. 그러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건 되죠, 당연히. 그런 시나리오는. 그런데 대위에서 등기 가져오나 직접 가져오나 똑같은데 뭐. 나 같으면 빨리 갖고 오죠, 등기. 대위에 가지고. 이게 지금 취득쇼 다예요. 끝. 여기서 기산자만 내가 안 했어요, 기산자만. 그러면 여러분들 84페이지에 오면 취득쇼 1반이라는 거 보인가요, 마스터북에? 갔다 오면 제가 이거 잠깐 설명하고 사례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86번에 갔다 오시면. 갔다 오세요, 이제. 조심히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vậy 밑으로 다 açıl brush Olympias Chronos